자, 문법 어떻습니까? 문법도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자, 우리가 문법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거나 또는 암기된 내용으로 뭔가 풀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보고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원리, 형성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봤던 사례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결국은 문법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개념으로 응용할 수 있는 힘, 논리를 묻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이 문법 문제에서는 하나 완전히 수능스럽지 않은 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운론에서 발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능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혹시 그거 틀린 친구들은 그냥 관심을 꺼도 됩니다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가 수능하고는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잘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잘 읽으면 되는 거지 이것이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A 부분 한번 볼게요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 같은 의미로 나의 관영격 조사, 의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처럼 관영격 조사, 의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지금은 핵심이 뭡니까? 관영격 조사의인데 이름은 관영격 조사인데 얘가 주격 조사처럼입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름은 관영격 조사예요 이런 걸 구우고 이게 논리예요 구분하세요 근데 얘가 주격 조사처럼이에요 주격 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미상 그럼 주격 조사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관영격 조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전을 예를 들어서 성인의 가르치산, 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성인의 관영격 조사, 의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수행하는 가르치다라는 동사를 꾸미니까 주어처럼 기능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의의는 중세국어 관영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에 해당한다 왜 예에냐 중세국어 관영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이런 거 평소문의 유정 살아있는 감정을 갖고 있는 체언 뒤에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양성 모음이 오면 앞에가 양성 모음이 오면 애,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음성 모음, 여기 아래아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앞이 음성으로 끝나면 의가 온단 말이죠 이거고 무정, 체언 또는 감정이 없는 거, 돌 같은 거 무정, 체언 또는 존칭, 밑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유정이겠죠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체언에는 시옷이 둘 다 합쳐서 얘들은 시옷이 왔단 말이에요 시옷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시옷이 쓰일 자리에, 이 쓰일 자리에 지금 여기 쓰일 자리에 얘가 와버렸다 얘가 와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성인 하면 성인이면 존칭이잖아요 존칭의 유정의 자리에 이게 와야 되는데 성인의 하고 얘가 와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로 바로 가세요 문제 풀로 이렇게 바로바로 A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그러면 신령이 존칭의 유정명사임으로 수풀의 시옷이 결합한 것이겠군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문제인 거는 신령 자체가 존칭이면 여기에 갖다 붙는 거지 수풀의 시옷이 결합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수풀은 무정이죠, 무정 무정이니까, 원래대로 무정이니까 이것인 것이지 존칭의 유정명사면 상관이 없는 거죠 존칭의 유정명사임으로와 수풀은 무정이에요 무정, 무정이기 때문에 여기 붙는 거지 시옷이 붙는 거지 B, 남이 유정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임으로 틀렸네요 아가 끝음절, 끝음절 모음 얘는 자음이고 아래 아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결합한 것이군 세 개의 시옷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시옷은 예외적 결합이겠군 이라고 돼 있어요 시옷이 예외적 결합일 경우는 보는 것처럼 유정체언, 여기에 A의 자리에 이게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 개라는 것 자체가 유정체언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옷은 예외적 결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와야 될 자리에 E가 왔을 때 예외적인 결합이 되는 거죠 D, 이 사람에 같은 인나는 의미상 주어이고 애는 예외적 결합이 된다 애는 예외적 결합, 이 사람에 애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유정체언의 애가 왔습니다 애가 온 건 그대로 온 것이지 예외적 결합이 아닌 거죠 그럼 5번이네요 공자의가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다 공자, 그럼 공자가 기티신 이런 거 고조분법 나오면 현대어 보세요 남기신, 남기시다시 존칭의 대상이에요 존칭의 대상, 남기시다 그러면 존칭의 대상이라면 공자는 존칭의 대상이라면 존칭의 유정에 시옷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시옷이 들어갈 자리에 뭐가 온 거예요? E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이고 지금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이죠 공자가 남긴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 국어의 격조사의 결합 원칙에 또 다른 예외는 부사격 조사로 하게 된다 이게 논리예요 글쓰기 논리 이제부터는 앞에는 예외적인 것 중에 관인격 조사를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예외적인 걸로 부사격 조사를 하는 거예요 범주가 지금 부사격 조사로 온 겁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 음절을 기준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 나종, 애 그럼 여기 봤더니 애라는 건 양성몸 용거죠 나종, 오 오라는 게 양성몸 애라는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겠죠 또 물, 애 물 할 때 의, 음성몸이죠 왔을 때 애 그러면 물, 애 그러면 물, 으가 왔으니 이거는 애 라는 장소 그 다음에 장소입니다 단음절이 끄음절이 모음 이나 반모음으로 끝날 때는 예, 니, 애 단모음이나 여기서 니, 여기 반모음이 들어가 있겠죠 누, 거기에 예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제 에 여기에 예 이거는 다시 이나 반모음 그럼 여기에 이, 이라고 합시다 이 여기 이, 이 자 그러면 기억, 니, 애 그 다음에 그런데 애, 애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애, 의가 쓰인 경우도 있다 이 자리에 애, 의 이 자리에 여기에 와야 되는데 애가 오거나 의가 오는 예의적인 경우가 있다 이게 예의란 말이죠 자 이러한 예의는 봄, 나조해, 우해 밑 등의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 확인된다 그러면 이거는 기억 그리고 니은, 우해 가령 나조해는 애가 결합하여 나조해로 밑에는 의가 결합하여 밑이로 나타났다 니은은 우 시읒 이렇게 등의 특수한 말에 붙어 있다 그러면 우, 흐 여기에는 왜 아무것도 설명을 안 했어 디귿은 나조해 라고 나조 히읗에 플러스 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결합하여 또는 밑의 밑은 설명 안 했지만 이렇게 중세구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여육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부사격 조사 가운데에 관여육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령 에, 그, 에는 관여육 조사 에에 이건 관여육 조사 에 에 그, 에 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다는 거죠 결합된 형태이고 시읒, 그, 역시 관여육 조사 시읒에 그가 결합한 부사격 조사고 시읒에 그 그가 결합된 이게 관여육 조사 결합된 이 전체를 부사격 조사 이 결합을 이렇게 해서 부사격 조사 관여육 조사 시읒에 그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이다 이들은 남의 그에 남 플러스 에 그에 어머님, 시옷, 그 같이 사용되는데 평칭의 유정명사는 남 플러스 에 그에 그럼 다시 에 그에 이거는 평칭의 유정명사에 쓰이고 존칭의 유정명사에서는 어머님, 시옷, 개 어머님, 시옷, 개 그럼 여기는 존칭 이걸 쓰인다 중세국어 에그에와 시옷, 개는 각각 현대국어에 에게와 깨로 이거는 에게가 됐고 이거는 깨가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미음 니을 니을이 없네 니을 남 에그에 니을 디귿 됐죠 그러면 니 에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는 선행체연의 끝음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다 반모음 이가 확인된다 반모음 이라는 건 정확히 몰라도 일단은 여기에 에라는 거 오면 반모음 이나 거시기 그럼 반모음 이 우희에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우희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례를 주진 않았지만 우희읏에다가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의의가 결합한다면 우희가 되는 거겠죠 이 사례로 얘네들이 주질 않았는데 여기에 나조해처럼 여기에 아래 와가 왔다는 걸 힌트를 얻어야 돼 그럼 여기에 양성모음이 왔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에계열에 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우라는 음성모음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의의가 쓰인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거지 밑에도 마찬가지고 나조해는 현대국어로 전역의로 해석돼 이건 몰라 우리가 해석을 이건 지식이니까 넘어가고 맞다고 넘어가고 관역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 지금 이런 게 관역조사라고 페이크를 쓴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가 이 단락이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뭡니까 부사격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위치에 쓰인 시간에 쓰일 위치에 부사격조사인 에와 의가 쓰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여기 나온 사례들은 에의가 부사격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든 여기에 니은 우에든 나조에든 뭐치든 이건 범주가 지금 부사격조사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해석 못하는데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문장 글의 구조상 이 나조의 사례는 관역조사가 아니고 부사격조사의 범죄에 들어온다는 걸 이해하면 되시는 거죠 남의 그에서 애그에는 관역조사 에가 들어 있고 얘가 부사격 합쳐서 부사격조사 깨에도 역시 현대국에서 존칭체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국과 관역조사 시윳과 관련되어 있다 중세국에서는 이것과 이렇게 합쳐서 현대 깨가 된 거니까 됐죠 이렇게 합쳐서 그 시 MLM 조af